. 뭐야 우리 총알 뭐야 다원딜이야 야 씨 이거 한타 어떻게 할라고 앞에 씨 사원딜이 아니라 다원딜이야 오.. ㅋㅋ 죽음의 무도를 선으로 간다 삼촌으로 되게 비싸네 죽음의 무도 다음에 뭘 갈까요? 뭐 무한의 대금 이런거 가나? 멜모, 스테락 이렇게 죽음의 무도 다음에 멜모, 스테락 그런 다음에 탱탱 갈까? 운이 좋은 것 같나? 살살 하라고 치는군 좀 간지러워 뭐가 이렇게 세? 칭찌 천천히 자리 졸업 부끄러워 고기 손 곧 그래서 어? 나이 졸라미네 이거 진짜 불안하게 스타드 좋고요. 바텀 힘내! 에이! 에이씨! 적을 처치했습니다. 운이 좋은 것 같나? 더블킥! 오우 씨! 에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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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만화가 없어...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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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ㅋㅋㅋㅋㅋㅋ 피어로 눕불은 잘 모르겠어 던져놨어 ㄷㄷ ㄷㄷ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 딱 총알 빠지면 확 들어오는거야 얘가 길이 말이 안되나? 아이오이오이오 없어 보았대 이런 판도 있고 흠 운이 좋은 것 같나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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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서남북 안 맞으려고 몸부림친 것 뿐인디? 흠 흠 흠 흠 흠 흥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흥 흠 흠 흠 아아 아아 이런 아아 궁이 으흠 아직 많이 안해서 쪼다 끼면 안되거든요 흠 아 뭐야 이거 밀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버스 제대로 타는 거 아 ㄷㄷ 탑에서 피오라만 어떻게 마크하면 피 흘릴 시간도 없어 그 다음에 스테라 까라는 거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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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비벼지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쓰레쉬에 지금 두번이 어우 씨붕 못가겠다 너 멀다 우리 편이 아크 아크 ㄷㄷ 아 이거 많아 그게 딸리지 않나? 적을 처치했습니다 파밍할 때 Q를 많이 써서 그렇죠 지금 우리 유리할 때 건물을 빨리빨리 밀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조금은 패배할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박. 아 겁나 피곤했는데 버스터니까 이렇게 몸이 개운해지나? 아 겁나 피곤해. 빅살났는데도 이기네 물약도 안 먹었는데도 이기네 뒷걸음질 치지 않으면 더 잘 될텐데 이기네 히힛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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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와아 5원 딜 좋아 라인조가 못했어 못했는데도 개쌤